천연 기념물인 사냥을 보존하기 위해 양구의 사냥증식 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건센터에서 나고 자란 암수사냥 한 쌍이 오늘 양구 민통선 인근 야산에 방사돼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구 민통선 인근의 한 야산. 나무 상자를 열자 짧고 단단한 뿔을 지닌 사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낯선 환경에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산속으로 뛰어들어가 숨습니다. 양구 사냥증식 보건센터에서 나고 자란 5살, 7살짜리 사냥 암수 한 쌍입니다. 지난 2014년 첫 방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마리가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품으로 방사된 사냥의 목에는 위치 추적기가 부착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방사된 8마리의 움직임이 인근 야산에서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에 방사된 사냥 한 마리는 기존에 서식하던 사냥과의 영역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야생 적응 훈련과 세밀한 건강검진 등이 종보정과 증식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야생 적응 훈련을 모니터링하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구제역, 계략, 브루셀라 이런 질병 검사를 하였습니다. 국내의 유일한 양구 사냥 증식 보건센터가 증식해 관리 중인 사냥은 모두 29마리. 매년 3마리 가까운 사냥들이 증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냥의 멸종을 막고 개체수를 늘리는 해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위적으로 사냥을 증식해서 방사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그런 개체군들을 어느 정도 회복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양구 사냥 증식 보건센터는 오는 15일 추가로 사냥 3마리를 인근 야산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최유찬입니다.